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계속 써가지고 지금 쉬고 있어요 걔가 많이 도와줬지 그러네 어 그러고 보니까 오늘 영수 출근한 날 아니야? 응 어제 강사장님 우리 숙소 와서 출근하면 돼 이랬던데 맞아요 여기 아침마다 맛있는 거 좋은 거 흉은 이렇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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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excuse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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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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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